음악 생장치는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칼끝으로 딱 갖다 대는 칼끝으로 딱 수조를 갖다 대서 또 하기도 하고 막대기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재미나는 그것은 이 남녀만의 손끝을 딱 만져서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이것이 당시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살롱에서 이 정전기 발생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아주 옛날 성, 옛날 성 같은 데를 가보면 고성이죠 백작개 성이라든지 가보면 정전기 발생장치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옛날 물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살롱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일종의 퍼포먼스 놀이로서 사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런 것들은 과학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정전기 현상에 대한 것이 체격화된 것이 바로 레이덴병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가 소위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또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 보면 하나는 확산되는 정전기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는 수축되는 어떤 정전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로 사람들은 전기가 아마도 두 가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전기의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독일의 에게폰 클라이스트하고 레이덴의 피터 판 무심브룩이 결국 레이덴병이라는 걸 발견해서 전기를 축적하고 말하자면 콘덴센 같은 형태죠 그것을 다시 또 전기를 발산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 장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론적인 논쟁도 많아지죠 전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두 가지냐 한 가지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두 가지도 있고 한 가지 일류치설 어떻게 보면 둘러다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아주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결국 전화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하나가 많고 저금에 따라서 소위 전기가 플러스도 띄고 마이너스 띄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건 벤자민 플랭클린은 아주 진짜 현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실험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연에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번개 칠 때 그것이 번개가 바로 전기라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실험하다가 안 죽은 게 참 용한데요 이 실험을 함으로써 결국 피래침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당시에는 이 피래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피래침을 뾰족하게 하는 게 더 좋냐 뭉뚝하게 하는 게 좋냐 해서 논쟁했는데 결국 저는 운 나쁘게도 이 뾰족한 쪽에 말하자면 피래침이 오히려 더 안 좋고 뭉뚝한 게 더 좋고 이런 아주 묻지 못할 일들이 막 생겨서 한동안은 또 아주 혼란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피래침 이런 거는 당시 유럽의 개몽사족이 아주 큰 말하자면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즉 이제 개몽사조가 뭐냐 하면 바로 과학을 알아야 과학을 알아야 말하자면 교양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개몽사조 시대 때는 아주 신사들도 피래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신사는 말하자면 우산 위에다가 피래침을 꽂아가지고 당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번개 더 맞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패션에다가 모자에다가 말하자면 전선을 꼽아서 그걸 또 밑에 땅에 접지가 되면 말하자면 땅 밑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괜찮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쭉 전선을 뒤로 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다니는 참 피래침이 패션계까지 이제 말하자면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 위에 보시는 그 사진도 이제 똑같은 정전기 발생장치를 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실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개몽사조기 때는 과학은 하나의 생활과 어떤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현상을 점점점점 정령화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정교한 실험장치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바로 꿀롱이란요 우리가 보통 꿀롱 하면 전하전량의 단위인데 이런 것을 이제 꿀롱이 이제 말하자면 전기에 대한 정량적 설명을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꿀롱만 한 건 아니에요 헨리 캐번드 씨 같은 사람도 헨리 캐번드 씨 같은 사람도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논문을 실험을 하고 논문을 출판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참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그 실험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출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아마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면 출판을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뭐 굳이 내가 뭐 때문에 출판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출판을 잘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게 바로 헨리 캐번드 씨였는데 이 헨리 캐번드 씨도 이런 전기 현상에 대한 정량적 설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한 개의 소위 정전기 흐르는 전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는 전기였는데 이제부터는 동전기 갈바니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갈바니 전기 그 동전기를 갈바니 전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동전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루이기 갈바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볼로니아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개구리를 해부하다가 소위 동물 전기를 발견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정전기 발생장치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이용해서 개구리 뒷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할 때 개구리가 움츠리는 거를 이제 기록한 그림이에요 아 이런 그림은 또 보면은 번개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똑같다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실험도 했죠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이 쇠와 구리가 접촉해서 전기가 만들어진 거고 사실 갈바니, 그 개구리 뒷다리는 그것이 사실 검출기약만 한 건데 사실은 전기가 동물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갈바니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동물 전기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바니가 전혀 이 전기 발생 원리를 몰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알았지만 금속을 붙여서 나오는 전기보다도 오히려 동물 전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해부학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동전기는 아주 생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갈바니의 조카인 조바니 알리니 이 사람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동물 전기에 대한 많은 실험을 하는데요 어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은 진짜 끔찍한 실험을 합니다 죽은 동물이나 사용수의 시체에 전기를 가해서 생명을 분류하는 엽기적인 실험을 합니다 사용수들을 갖다가 전기가 바로 죽은 시체에서 생명을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잘린 사람들을 뭐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지만 터무니없지만은 안 했어요 왜냐 실제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왜 물에 빠져서 갑자기 여러분들 보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바로 꺼내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전기충격 요즘에 요즘 쓰죠 전기충격 전기충격 팍팍팍팍 주면 결국 이게 다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주장이 바로 알디니의 주장이었죠 알디니가 그러나 이제 목 잘린 사람을 살리는 거는 좀 너무했는데 아무튼 목 잘린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람이 안 되니까 동물 갖고 또 많은 실험을 하고 이런 실험이 아주 굉장히 널리 지금은 많이 안 알려졌지만 아주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것을 가지고 소설 쓰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전기화학적인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바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든요 물론 셸리가 알디니 책을 읽었는지 그거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분위기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으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소설의 소재로 썼다고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재미나는 전기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전기는 점점 세련되게 발전하는 게 바로 볼타인데요 소위 갈바니는 동물 전기에만 관심이 많았지만 이 볼타는 소위 금속이 접촉해가지고 전기가 나온다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이 볼타가 이 전기를 하나만 하면 약하니까 이걸 엄청나게 높이 쌓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거 갖고 실험하다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까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에 한 두 개 정도 했더니 찌릿찌릿하더라 뭐 4개 올렸더니 펄펄 뛰더라 그다음에 나중에 100불 뛰라 10개 올렸더니 거의 쇼킹해서 죽을 수도 있죠 참사가 이거 진짜 실험도 좋지만 사람 다치게 하는 그런 아주 실험까지 했다고도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쓰던 실험한 거 잘 읽어보면 진짜 위험한 실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볼타는 볼타전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참 또 당시에 엄청나게 담을 일으켰는데요 뭐냐? 아니 이 볼타전기가 딱 나오면서 이 볼타전지 계속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이고 볼타가 최초의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그 연구기관은 뭐냐? 아니 움직지도 않는데 일을 계속합니다 아니 뭐 말하자면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동력을 넣어주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막 작동을 하는 연구기관 오랜 동안 인류가 꿈꿔왔던 그런 에너지 문제였죠 바로 그런 연구기관을 볼타가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한동안은 굉장히 또 많은 관심도 가졌는데 그럼 나중에 물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것은 화학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걸로 일단락됐죠 그러나 아직 이 당시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볼타는 결국 화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킨 또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볼타는 아주 놀라운 실험 딱 되면서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많은 실험을 합니다 특히 이 볼타의 실험에서 가장 또 말하자면 관심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왜 이 볼타의 실험에 관심을 갖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결국 이탈리아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황제가 돼서 이탈리아 영토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매달을 수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었죠 자기가 새로 정복한 나라에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있다니까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내 앞에서 한번 시연을 해라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저 가운데 있는 양반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앞에서 딱 볼타 전지를 시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볼타의 전지 실험은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당시에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쪽 모든 곳에 과학 대중화 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왕림연구소의 헌프리 데이비가 중심이 돼서 많은 과학 대중화 사업을 했고 그 바로 밑에서 있던 조수로 있었던 마이클 패러데이도 바로 여기서 과학 대중화 운동을 통해서 발굴된 과학자였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가난한 퇴장장애 아들로 태어나 13세의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서적 판매 및 재본공으로 생활을 여기했다 그 재본을 할 때 했던 그 책이 뭐였냐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었는데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나온 아주 전기에 관한 얘기가 쫙 있었는데 그 전기에 관한 얘기를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책을만 다 재본을 하면서 그 재본하는 거기서 그냥 재본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전기를 독학으로 배워서 결국에는 과학자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이클 패러데이는 헌프리 데이비의 눈에 들어왔고 그와 함께 이탈리아도 또 여행을 하고 왜냐하면 이탈리아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한 이유는 볼타라고 하는 인물로 볼타에게 한 수 배우려고 한 게 당시에 그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갔던 사람은 괴트도 이탈리아를 기행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많이 알려고 했습니다 자, 헌프리 데이비는 바로 나트륨과 칼류, 소디움과 포타슘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것도 바로 볼타 전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온 겁니다 마이클 패러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놀라운 거는 이런 볼타의 전기는 당시에 독일의 철학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에 독일의 자연철학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아주 당시 좀 상당히 물질과 정신이 단일한 실치다 이런 주장도 했고 자연은 눈에 보이는 영이며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다 좀 난해한 주장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에는 어떤 통일된 힘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화학적인 힘, 전기적인 힘, 빛, 역학적인 힘 이런 거를 다 통틀은 하나의 자연의 힘의 단일성이 있다고 실험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철학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철학은 아주 정성적인 철학이죠 이 자연철학주의자들이 가장 열광한 실험이 바로 볼타의 실험이었어요 그 이유는 볼타가 전기에너지를 만드는데 화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들 이 자연철학주의자들은 이 말하자면 볼타한테 한수배우로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그럽니다 성인 같아요 그러면서 볼타 전지를 통해서 이 새로운 자외선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리터였어요 이 사람은 전기 도금과 전기 분해도 많이 했지만 자연적인 힘의 변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당시에 영국의 허쉘이라는 사람이 소위 적외선을 발견했는데요 적외선은 어떤 선이냐면 소위 빛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선입니다 열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사우나나 원적외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열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빛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적외선인데 이 리터는 가시광선의 한쪽에 소위 빛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 반대편에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거기도 뭔가 변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빛에다가 화합물질을 갖다 댔더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사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외선 자외선이 발견됩니다 자외선이라는 건 뭐예요?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빛이죠 빛을 가하면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이 당시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변환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외선이 발견됩니다 자외선이 발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